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를 없었다. 스피디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이 시간, 개장하고 나서 1시간 정도 뒤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빠르게 종목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좋은 종목들은 썩쩍 골라서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톰과 제리, 환상의 조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죠. 유창희 대표,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이 또 오늘 좋은 종목들 많이 많이 가지고 오셨죠? 기대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지. 그러면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을 바로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삼성증권, 포스코, OCI, YG엔터테인먼트, 강원랜드 이렇게 가지고 오셨고 정태근 팀장은 대원화성, NX, 코롱인더, 인텔리안테크, 휴맥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유튜브에서 벌써 댓글로 많은 분들이 고독한 요원님이 수요일에 톰톰 데이 기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자윤님도 두 분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시면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아까 공개해드린 10가지 종목 가운데 더 궁금하다, 이거 내가 매수하려고 했는데 매수가도 궁금하다 아니면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도 문자 주시면 두 분이 그런 내용 포함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하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릴레이를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유창희 대표님의 첫 번째 픽인데 삼성증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댓글로 고독한 요원님, 삼성증권이 왜 이렇게 많이 언급되지? 다른 전문가 분들 몇 분이 계셨어요. 삼성증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왜 좋은가요? 미리 알려주셨으면 뺐을 텐데. 모니터를 좀 해주세요. 그 뭐냐, 못 미리 따지면 테이퍼링을 하겠다. 또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했고요. 또 빠르면 11월 달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데 추가 인상. 왜 그동안 제가 그전에는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를 언급을 했다가 합작에 왜 증권주냐. 금리 인상은 증권주는 안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금리 인상이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물가 인상 상반기 때처럼 물가 인상에 대한 어떤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감으로 금리 인상하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거지만 경제가 좋아지면서 금리가 인상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은밀히 따지면. 골디락스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이번에도 제가 어디인지 까먹었습니다마는 국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3.5%에서 4%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뉴스에 나온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가 좋아지는 거에 따른 금리 인상이면 증권주의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증권주의가 이전에는 위탁수수료만 받다라면 혹은 어떤 펀드라든지 이런 금융상품 수수료만 받다라면 지금 대형 증권사들은 아이비 투자 형식이기 때문에 금융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개선된 흐름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펀드라든지 금융상품 수수료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10초 남았습니다. 높은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 정태근 팀장님은 여전히 지금 마의를 안 잊고 있지만 볼 수 있으면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삼성증권이 이런 배당에 대한 것까지 저는 관심 있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증권 가지고 오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단계적인 금리 인상은 오히려 시장이 긍정적일 수도 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경제가 괜찮은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증권주 중에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삼성증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오늘은 두 분의 톰톰을 보는 게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저는 빠져려고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어디서 날로 드시려고요. 날로 드시려고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대원화성이고요. 대원화성. 대원화성. 최근에 리비안 오토모티브라는 회사가 IPO를 준비하게 되면서 관련 주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에 지금 기업 가치를 800억 달러 정도 추산을 하고 있는데 웃긴 건 현재 매출이 1도 없습니다. 제대로. 그런데 아마존과 포드가 또 80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로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니콜라 사태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배송용 승합차를 현재 아마존과 합작을 해서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에는 매출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장을 하게 된다면 픽업트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차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타겟 마케팅을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 테슬라의 대악마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R1T라는 픽업트럭 그리고 R1S라는 SUV를 현재 출시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원화성이 친환경 시트 소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아이오닉5의 친환경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어쨌든 회사 자체는 차곡차곡 이력을 쌓아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IPO가 다가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외에도 남성이라든지 에코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좀 보시고요. 차트상 보더라도 현재 월상과 유격 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한 매수 한번 노려보시고요. IPO 완료될 때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전기차 업체의 부각 요즘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리비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원 화성이 또 여기에 엮여 있는 상황이다. 이 테마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시장 개장이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중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그래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오늘은 뭐 보압권에서 일단은 출발을 합니다. 상승 하나 큰 포기 없이 3,543포인트 선에서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출발을 했고요. 자 홍콩 쪽도 역시 약고합권에서 0.03% 소우퍼 가락하면서 출발을 하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은 일단은 별 큰 움직임 없이 출발한 중국 시장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소개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포스코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 또 금리 인상 테이퍼링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이제 지난주 별 볼일이 없었던 제스월드 결과를 본다라면 테이퍼링은 하겠지만 금리 인상은 상당히 지연시키겠다는 걸 확인시켜주면서 미국 증시가 긍정적인 반응을 한 것인데 그렇다라면 그 금리 인플레이된 우려감들 금리 인상의 우려감으로 가장 최근 두세 달 사이에 영향을 받은 게 원자재 관련된 섹터입니다. 더 이상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 없지 않겠냐 우려감들 그러한 것들 여태 보면 철강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기세 좋게 올라갔던 기업들이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그런데 금리 인상이 좀 지연된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지 않다라면 다시 원자재 주들이 좀 꿈틀거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알루미늄이라든지 구리 가격이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그러한 부분이다. 그러면 철강석 가격이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인프라 투자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죠. 특히 이번 달에 주목할 것이 미국에서 3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확정이 되느냐 여부가 상당히 관전 포인트거든요. 9월 말 정도의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산업재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전방 산업의 성수기에 진입해서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상반기 여름 간판이든 냉연 간판이든 후판이든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걸 본다라면 철강주들 한 번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리 인상의 영향 여기에다가 금리 인상이 좀 지연될 것이라는 영향 여기에다가 인프라 투자 법안이 만약에 미국에서 통과되면 포스코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정태균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요? 두 번째는 NX입니다. NX. 정부에서도 이사 대책 이후에 추가 공급 신규 택지, 공공 택지 입지를 발표를 했는데 이전에 이사 대책에서 광명시흥 11만 원하고 그 다음 14만 원을 하게 되면서 25만 9천 원 정도 공급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대선 후보들도 어쨌든 부동산 정책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든 야든 대선 후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아마 피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계속 나올 건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청년 원가 주택 30만 원 될지는 모르겠지만 30만 원 주택 공급 얘기하면서 250만 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기본 주택 100만 원 얘기하게 되면서 250만 원 정도 공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민간 분양 같은 경우도 39만 원, 올해 같은 경우는 39만 원 거기다 공공 공급까지 50만 원 정도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은 이미 있었던 얘기고요. 그리고 그동안 건설주가 많이 쉬었다가 최근에 다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인테리어라는지 건자지 업체들도 동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NX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간 거래, 그러니까 건설회사 특판 비중이 6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 공급 얘기가 나올 때마다 건설사 쪽으로 직락품을 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NX 같은 경우는 대선 테마 후보도 많이 부화가 됐었기 때문에 반복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NX 어쨌든 부동산 정책이나 공약은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좀 미리 선별해서 넣어놓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다음 종목인데 OCI 가지고 오셨습니다. OCI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장민님이 OCI 관심 종목 중에 하나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가격도 궁금하시고 또 샌조 님도 OCI 목표 가격으로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냐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의 흐름 오늘의 테마는 금리서부터 인프라 투자, 소비 쪽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인프라 투자 쪽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월에 미국에서 대규모 3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투자가 확정이 된다면 다시 한 번 신재산 에너지 쪽으로 관심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작년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신재산 에너지 관련된 종목권들이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거든요, 막상. 하지만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최근에 제가 원자재 가격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유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유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다시 한 번 또 신재산 에너지 쪽에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맞춰보시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의 안정적인 흐름들 그리고 OCI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업황이 피크냐, 업황 상승 사이클이 초기냐 아니면 실적이 피크냐 이거에 대한 어떤 딜레마 있는 상황에서 저는 업황 상승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좀 V자 반대에 성공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략을 해보신다면 어찌되었든 지금 1년 동안 상단이 14만 원, 하단이 11만 원 정도에서의 흐름이 그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딱 중간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추세 상승이 된 어떤 기대감들을 좀 보고 접근하는 것이라서 일단 단계 목표가는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열어놓으시고 매수 가격대는 12만 원 초반에서의 어떤 지지선이 어떻게 확인되는지 여부 반대로 13만 원 돌파가 된다면 추격 매수 가능하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시아에 대한 매수 가격, 매수 적절한 타이밍 가격 알려주셨고 목표 가격도 알려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갈까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세 번째는 코오롱 인담입니다. 최근에 유기 종목도 많이 언급이 될 것 같아요.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좀 호재가 잇따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수소 모멘텀인데 현대모비스가 1조 3천억을 들여가지고 수소연료전지 공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천 청라 공장에서 수소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이 되는 연료전지 스택을 만들어서 울산 공장 쪽으로 납품을 하고요. 그래서 울산 공장에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최종적으로 제품화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2025년까지 수소차를 50만 대 정도 3천억을 늘린다고 하기 때문에 수소 모멘텀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코오롱 인닷 같은 경우는 막 전극 접합체라고 해서 MEA 이게 연료전지 스택의 핵심 부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을 만들고 있는데 잘 아시옵소서 상아포로 탱크는 현재 이걸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현대차로. 그런데 코오롱 인닷 같은 경우도 지금은 납품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인증을 받으려고 지금 현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납품이 성사가 되게 된다라면 또 현대차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3분기에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연료전지이라든지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분 제어 장치라든지 막 전극 접합체, 방금 말씀드린 MEA 이 부품에 대해서 증설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차트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일단 정거점 돌파가 됐습니다. 8만 1,500원에서 8만 2천원 구간의 상단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올성과 유역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위한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소 관련주로 코오롱 인더를 좀 주목해보자고 정태균 팀장님이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유창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갈게요. 네, YG 엔터테인먼트 선정을 좀 했습니다. 엔터주 괜찮을까요? 네, 뭐 엔터주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왜요? 엔터주 뭐. 아니요, 중국에서. 일단은 뭐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계해보게 된 어떤 기대감들 계속 나왔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기점으로 하면서 위드 코로나의 어떤 흐름들이 좀 발빠르게 각 국가별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대형 기획사들, 엔터사들은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이 복귀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기에는 제가 한 20살로 보이지만 제가 좀 아재예요. 그래서 뭐 블랜핑크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상당히 인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하반기 실적을 좀 더 견인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봐야 될 게 플랫폼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엔터사들이, 기획사들이 실적을 좋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방송, 광고, 유거에 국한되었다라면 최근에는 OTT 서비스라 해가지고 여러 플랫폼을 해서 방송이 나갔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예전에 만들었던 어떤 작품들이 계속해서 소비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것들이 계속해서 수익성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매출 증가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는 여러 가지의 플랫폼 쪽에 집중 투자를 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본다라면 저는 충분히 신고가 갱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엔터사들이 이제 플랫폼화 시키고 있는, 현실화 시키고 있는 그런 엔터사들을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YG를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정태균 팀장님은 뭐죠? 어떤 종목이죠? 다음 종목은 인텔리안 테크고요. 인텔리안 테크. 오늘 두 분 보는 재미가 있네요, 오늘. 인텔리안 테크 준비를 했습니다. 거밍치라고 대만 쪽에 에널리스트가 있는데 그렇죠. 이분은 제가 볼 때 내부자 정보를 받는 것 같아요. 애플 전문은 아닙니까? 애플도 그렇고, 애플을 포함해 스마트폰 사업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보가 빨라요. 예전에 과거로 보면 2013년도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갤럭시아 S4를 기점으로 해서 스마트폰 사업이 꺾이는 것을 맞추는 걸 시작을 해서 그동안 스마트폰 사업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3 같은 경우도 저게도 위성통신 모드 탑재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내년에 지금 우주 인터넷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아마 그쪽의 정보를 이분이 좀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신빙성 있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위성통신 모드 같은 경우도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봐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하나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이 시간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원웹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우주 인터넷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까지 위성을 648개나 쏘아 올린다고 합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세대 위성망을 구축을 해서 글로벌 우주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을 할 건데 그 회사에 지금 가정용부터 기업용까지 다양한 안테나를 현재 수주를 받고 또 발주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납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텔리안테크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우주 인터넷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또 추세가 또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트도 보신 바 같이 최근에 거리량이 실려주게 되면서 추세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추세 전환을 노리는 타이밍을 한번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텔리안테크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두 분이 한 종목씩 남겨두셨는데 저희가 셋 다 말이 많아서 시간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목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실게요. 네, 오늘 강원랜드 맛집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드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어떤 확대로 인해서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한다는 부분들은 경제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내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어떤 강점을 갖고 있고 실질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런 다음에 위드 코로나가 간다면 더 실질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도 나쁘지 않았다는 걸 본다면 강원랜드 조금 지금 아까 OCI랑 비슷한 흐름에서의 관심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원랜드 마지막으로 주셨고 정태현 팀장님은요? 네, 마지막은 휴맥스입니다. 휴맥스. 최근에 전기차 충전기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아시아 CP 내년부터 이제 앞 신축이든 구축이든 이제 전기차 충전기 업무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익 팬이라든지 시그넨 이브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대형 체비라는지 이런 회사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휴맥스는 대형 체비라는 전기차 충전기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 초급소 충전기 충전소 파트너사로 선정이 되는 상황이 때문에 한번 앞으로 추세 상승을 노리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기차 충전과 또 엮여있는 휴맥스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다섯 개 중에 탑픽 하나씩만 꼽고 바로 마무리할게요. 유창희 대표님은요? 네, 저는 아까 맛집 강원랜드. 강원랜드 맛집으로 꼽으셨고. 이 지역 맛집은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인텔리안테크, 좋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 탑픽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종목 한번 순위 매겨서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스피드 종목 10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종목으로 가져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